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또 채용 일종도 줄줄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들은 임종윤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사실 모두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매출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다. 대표적인 게 임대료인데요. 이거 깎아주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점포 2천여 개를 갖고 있는 경동시장 주식회사하고 4천여 개를 넘게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동순그룹이 관리비를 20% 임대료를 합쳐서 20% 인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앞서 그제는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회가 2천여 임차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석 달간 20% 깎아주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곳에서만 8천여 개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착한 건물주 운동이라는 게 2년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이 됐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건물주라고 해도 고통 분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도 한번 짚어보죠.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좀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SK그룹 계열사들이 재택근무 들어간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KT도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절반씩 2규대로 재택근무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KT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G마켓, 쿠팡 같은 이런 온라인 유통업체들, 아모레퍼시픽 그룹이나 이마터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재택근무 인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근로자들의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보편화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기업에도 근무 형태의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근무 방식도 방식인데 신규 채용하는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좀 슬픈 소식인데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채용 일정 줄줄이 연기가 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어떤 이런 행사나 일정들은 대부분 다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건데 채용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맘때쯤, 2월 말쯤 되면 상반기 대기업 채용의 원서 접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인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채용 일정들을 좀 연기하거나 사실상 좀 무기한, 좀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3일로 예정했던 필기시험을 다음 달 중으로 연기를 했는데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수시 채용을 하는 현대자동차도 서류 전용과 면접 일정을 모두 지금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LG는 원래 3월 달에 채용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4월 이후로 역시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않은 상태를 미루었고요. 포스코도 일단 3월 채용 일정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삼성이나 GS도 아직 3반기 채용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코로나19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